제발 얘기 좀 하자. 남자 대 남자로 허신탄회하게. 꼴도 보기 싫다고 했지? 그냥 한 대 쳐. 아니, 열 때 그냥 마음대로 쳐. 맞아줄게. 난 형한테 죽일 놈이잖아. 맞아줬어. 너 지금 나랑 장난해? 진심이야, 그리고 젯마를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고. 이 자식이 정말... 젯마를 진짜 사랑한다면 젯마. 나한테 보내. 형은 절대 김젯마 행복하게 못해줘. 뭐? 은초일도 그렇고. 지금까지 젯마가 형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지? 민대표랑 혜빈이가 젯마한테 한 짓들은. 그럴 때 단 한 번이라도 방패막이 돼준 적 있어? 할머니도 형 짝으로 젯마는 반대하셨잖아. 네가 뭘 알아? 형야말로 뭘 알아? 젯마가 형 사랑하는 줄 알아? 착각하지 마. 젯마. 젯마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 건... 나였어. 제발! 제발! 제발... 제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떠들지 마. 내가 뭘 모르는데. 그러니 형은... 형은 뭐 얼마나 다 알아서! 깁닥쳐 이 자식아! 뭐? 젯마를 너한테 보내? 젯마가 물건이야? 그리고... 젯마가 너한테 갈 것 같아? 만약 그렇다면... 젯마가 그렇게 하겠다면... 그럼 두 말 말고 깨끗이 포기해. 알지도 못하면 산부로 떠들지 말랬지! 너... 젯마가 진짜 널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아? 어제리 같은 자식... 젯마는... 긴 젯마! 젯마는 뭐? 형을 사랑한다? 착각하지 말랬잖아! 나가... 나가 이 자식아!